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발하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글은 어린 친구가 쓴 겁니다 댓글을 단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많아봐야 20대 한 중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글의 세계관이 아이돌이에요 남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생소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린 친구들이 남미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럼 봅시다 제모 내가 남미세인 거 인정합니다 근데 여자인 우리가 남자를 빨아줘야지 아니면 누가 해줘 그리고 솔직히 니들도 다 똑같은 남미세잖아 원제 나 진짜 졸라 남미세인 거 인정하는데 솔직히 진짜 솔직히 여자 아이돌 영상 볼 때랑 남자 아이돌 영상 볼 때랑 반응 졸라게 달라요 남돌 자컨이나 무대 영상을 볼 땐 자컨이 뭘까요? 자동 컨트롤인가? 한발 웃음 지으면서 재미있게 보는데 진짜 이상하게 여자 아이돌 무대는 아예 그냥 클릭도 하기 싫고 괜히 그냥 보기 싫고 자컨도 그냥 개정색 빨면서 보거든 특히 여자 아이돌 중에 좀 활발한 애들 보이면 졸라 쳐나대네 이런 생각 들고 괜히 안 좋게 보이는데 그래도 남자 아이돌 나들 때는 뭔가 귀엽고 재밌고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뭔가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남자 아이돌 쪽은 그냥 웃기고 좋게 보이는데 여자 아이돌 쪽은 왠지 좀 쎄하고 느낌이 그지같고 안 좋다 이거지 동성을 볼 때와 이성을 볼 때의 차이인 건가? 뭐 남미세 같다니 미안해요 참고로 남돌 팬은 아니고 그냥 남자 아이돌 두루두루 다 좋아해 특히 자컨 같은 거 자주 챙겨보는 그룹은 엔시티 더 보이즈, 투바트, 라이즈 뭐 그래요 뒤에 또 있습니다 댓글 1번 이런 애들 최고의 치료법 나중에 결혼하면 꼭 지같은 시어머니 만나가지고 지 아들한테는 아이고 우리 아들 우쭈쭈하고 지한테는 개 찬밥실세 만드는 아들 충 시에미 시누이를 만나가지고 평생 개고생하면서 서럽게 살아봐야 돼 어 그래 너 정도 남미세면 아마 앞으로 남자들한테 엄청 휘둘리면서 살 것 같은데 곧 머지 않을 거야 니 미래라고 아 나중에 지 시에미한테 당한 거 열받아가지고 판에 또 척 끼어들어와서 여자 아이돌한테 악플 쓰면서 화풀이 하겠지 뭐 어이구 벌써부터 거지같은 미래가 호나노 개 팩트네 이 쓴 이 뼈 전부 다 부러졌겠다 근데 이것보다 더 완벽한 치료법은 없다고 봐요 남미세는 이렇게 밟아야지 2번 나는 남미세 욕하는 애들이 더 이해가 안 돼 아니 여자가 남자 아이돌 좋아할 수도 있지 그게 왜 욕을 처먹을 일이야 내가 이 세상에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년들이 남미세 욕하고 존중을 못해주는 거지 그냥 취향 차이라고 인정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아니 누가 언제 남자 좋아하는 게 문제라고 했어 여정여 짓거리가 문제라는 거잖아 문해력 폭망이다 진짜 어쩜 좋냐 4번 결혼 후 종처럼 살면서 지 남편한테는 아무 소리 못하고 친구들 만나면 거짓말 치면서 자랑하고 다닐 듯 끌끌끌 행복하게 잘살은 애들 후려치고 뒷담가면서 말이야 2번 뭔가 상상이 돼서 더 그지같고 역겨워 지가 좋아하는 남자를 볼 땐 정신나간 년처럼 휘죽거리면서 지랑 똑같은 여자한테는 개같이 깍박하게 굴고 사사건건 트집잡아 대는 그 추잡한 꼬라지 대충 상상이 되는데 진짜 토악질 올라오네 3번 에? 전부 다 남미세를 만나라면서 결혼 상대는 또 뭐야? 그렇죠 2번 아무리 레전드 남미세가 총집합해도 얼굴이 못생기면 견제당할 일이 아예 없어요 왜? 걔네 시야에는 이미 다른 이쁜애가 타겟이거든 시모랑 시노이 빼고는 당할 일이 아예 없다는 거지 젊을 때는 여자겨 모르고 평탄하다가 결혼하면서 규지같은 시모 신호이 때문에 당하는 애들 진짜 많거든 4번 솔직히 여기에 이 쓴이같은 것들 엄청 많을걸? 다들 겉으로만 티 안내고 쓴이 미쳤다고 욕하지 속으로는 쓴이같은 마인드까지 남미세들 세상이 널리고 널렸다고 남미세 개 많다고? 5번 아 쓴이 남자애들만 우쭈쭈하는 아줌마같다 젊은 남자 트룩 가수들만 미친 듯이 빨아대면서 여자 트룩 가수는 욕하고 저주하는 거 할줌마들 말이야 이걸 보고 싸움이 나서 옹호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원지 아니 근데 남미세글 있잖아 왜 욕을 먹는 거야? 솔직히 이거 여자라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꼭 여자라서가 아니라 아빠 안대로 남자여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성한테는 미친 듯이 끌리고 애정이 가지만 같은 동성끼리는 솔직히 별 매력 안 느껴지고 서로 여우짓하는 거 다 느껴지고 그러는 거 팩트 아닌가? 이 글이 왜 이렇게까지 욕을 처먹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다구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동성한테는 매력이 안 느껴지고 오히려 여우짓하고 끼부리는 거 다 느껴져서 괜히 공수치 들고 그러는 거 나는 팩트라고 생각해 니들도 다 똑같잖아 댓글 1번 내가 보니까 너 맘카페 가서 활동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 여자애들은 뭘 하든 괜히 영악해 보이고 싸가지도 없고 개념도 없어 보이는데 남자애들은 그저 순진무구하고 사상물증 하나 모르고 불쌍하고 그냥 다 내 새끼 같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써지르면 거기 있는 아줌마들한테 박수갈채 받을 거야 그러니 어서 빨리 맘카페로 가라고? 아 그리고 나중에 그 맘카페 회원들 반드시 너의 영원한 시월드가 되길 바란다 맞아요 소중하고 남친같은 우리 아들님이 이런 마음들한테는 확실히 제대로 어필이 될 것 같아 2번 아니 그러니까 그냥 네 본능대로 남자만 좋다고 빨면 누가 뭐라 하냐고 그냥 네 오빠만 빨지 괜히 여들들한테 여우짓을 하니 영악하니 그지같니 글알질을 떨어대면서 욕하고 연병을 떠니까 그게 문제라고 이 남이세야 3번 아니 잠깐만 이 글을 쓰고 있는 너도 여자 아니냐? 그럼 너도 여자니까 나도 마음대로 추측해도 되는 거네? 내가 보기에 너는 남자에 미쳐가지고 너보다 예쁜 여들들이 너무나 믿고 질투나니까 괜히 시비도 걸고 싶고 또 너랑은 다르게 외모, 인생, 재력 전부 완벽한 애들이라 너의 망한 인생을 그 여들들한테 화풀이하는 것 같다고 왜냐고? 너는 여자니까 네가 보기에 여들들은 같은 여자니까 괜히 여우년 같고 그렇다며 그러니까 너도 여자니까 내 마음대로 추측을 하자면 그냥 너는 열등감 지리는 쿵쾅이 같다 이거야 왜냐고? 너는 여자니까 끌 끌 끌 끌 끌 4번 응 화이팅! 평생 그렇게 자존감 다 버리고 남자에 미쳐가지고 남자한테만 다 퍼주고 평생 여자들 견제하면서 너 혼자 꼴깍 떨어대면 잘 살아라 뭐 내 알바 아니야? 어차피 네가 죽도록 빠는 그 잘생긴 남자들은 너 같은 거 그냥 지나가는 돼지고기로 보거든 미친! 지나가는 돼지고기를 진짜 잘 팬다 끌 끌 끌 끌 6번 와 이런 애들 나중에 딸내미 낳으면 어쩌려고 이러나 제발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길 진심으로 바란다 어이구 7번 굳이 여덟 자크는 왜 정색식이나 쳐 빨아대면서 보는 거야? 안 보면 되지 여자가 여행하는 게 자랑이냐? 그냥 네가 남미세고 남미가운 했으면 그걸로 끝내면 되지 여덟이 여쭈니 저쭈니 그지 같니 구구절절 핑계대는 거 진짜 그지 같다 이런 뇌저나짐 애들이 여연 패는 거 보면 불보다 뻔하다 여연은 또 뭘까요? 여자 연예인인가? 8번 아니 근데 진짜 이런다고 나는 진심 이성애자인데 같은 여자한테 관대하고 오히려 남자한테 더 엄격하거든 아니 오히려 이성애자이기 때문에 이성을 볼 때 보다 훨씬 더 깐깐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정상 아니냐고 진짜 이런 그지 같은 무지성들이 차고 넘친다 이거야? 헐 9번 어머나 이 그지 같은 거래 추천수 봐라 와 미친 제가 봤을 때 비율이 5대 1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요가 2 싫어요가 한 10정도 아니다 한 3대 7정도 세상에 이런 미친 것들이 이렇게나 많다고? 헐 덜덜덜덜덜 아니 그럼 너는 그냥 아예 동성 친구도 못 만들겠네? 모든 행동이 전부 다 가식이고 여우짓 같을 텐데 안 그래? 이성끼리도 여우짓 하는 거 다 느껴져요 이 친구야 바로 이런 것들이 자기 오빠한테 한 번 웃은 여덜들 졸라게 까내리면서 남미세 호칭을 달아주는 것들이야 지들이 남미세인데 다른 여자 아이들한테 남미세래 헐 10번 나는 진심으로 해태로인데 남돌 직캠 아무리 유명한 거 봐도 노잼이야 여덜은 두루두루 챙겨보지 모든 사람이 다 너처럼 남미세일 거라고 생각하지마 이성한테 미친듯이 끌린대 미친 깔깔깔깔깔깔 11번 야 이 그지같은 남미세야 너는 지금 이게 단순히 남자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욕을 처먹는 것 같냐? 그냥 좋아만 하는 거면 누가 욕을 하겠냐? 만약 욕을 한다면 그게 미친 것들이지 그런데 니들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욕을 처먹는 거잖아 아니 왜 이렇게 생각이 1차적이야? 남미세라서 그런가?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다 그렇게 남자들한테 매달려 살면은 그 잘생긴 남자들이 너를 알아주기라도 하냐? 예쁜 여자 질투해가지고 좁해가면서 니네 오빠한테 아양이나 쳐들고 호구마냥 헤헤거리면 혹시 무슨 이득이라도 가냐 이거야 그냥 니 금마 졸라 깎이는 거 아닌가? 나 이거 진짜 진심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꼭 대답해라 이게 요즘에도 이런 게 있나 봅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한 20년 훨씬 전이죠 H.O.T 이런 친구들이 한창 오빠 부대에 끌고 다닐 때 누구야 베이비복스 이렇게 멤버들하고 뭔가 썸 같은 거 방송용 썸이죠 그런 게 있으면 욕하고 여자 아이돌 집에다가 저주 인형 보내고 피 묻은 칼 보내고 그런 것 때문에 난리 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아직도 안 고쳐진 것 같네 그냥 다 좋아하지 왜 싸우는 거야 근데 이게 세계관이 아이돌이라서 그렇지 이게 보면 무엇이든 간에 극단적인 거는 애나 어른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무튼 뭐 그래요 요즘 친구들이 이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 가지고 와봤어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 눌러주세요 한미세 없나 한미세? 어? 어? 알아요 알아요 да jeg 감사합니다.